해석 가능하냐고요? 얘가 큐피드야. 인간이 되기로 했네. 선을 넘었어. 하데스가 와서 너 알지? 뭐 잘못했는지? 시방. 그런 느낌 아닐까요? 이제 보러 한번 가볼까요? 순서를 맞춰서 보는 게 좋겠죠? 1번부터. 어... 제가 뭔가 체력적으로... 여행을... 말 그대로 진짜 슈퍼파워는 다른 사람한테 힘과 파워를 줄 수 있는... 나, 나, 나 무선 크기를 봤어. 뭐해, 이거? 나는 슈퍼파워? 나는 슈퍼파워? 내가 그냥 사줄게. 근데 지금 뭐하는거야? 내가 조지할게. 내가 조지할게. 저는 저의 슈퍼파워. 잘했습니다. 다 영어 잘하나? 발음이 좋다. 무슨 것을 보냐? 아, 원드. 예, 나를 한번... 손에 막... 스팸이 없는데? 스팸이 있을 것 같은데... 두고 오세요. 두고 오세요. 딸기 초콜릿도 주는데... 밀크 초콜릿을 들고... 상상함이 되게... 밀크 초콜릿을 만들어주기 응 초콜릿을 만들어내는건 A bit like a hila What power? ㅋ 너무 고맙다 고맙다 얼마나 이달였던 날 드디어 feeling so right 또 한 번 더 I need to know you want some more 와 진짜 느낌 존나 있다 진짜 거트인데 뮤비가 너무 이쁘다 아 이게 우리들이구나 지금 뮤비를 보고 있는 우리들을 버니즈라고 하는구나 토끼 나 저깄다 나도 저기 있었어 이거 뮤비가 근토리 아니야 지금 보니까 근토리가 아닌 거 같아 그냥 뇌 빼고 봐도 돼 아 힘을 주고 싶어요 이거 하다가 그냥 놔둔 거예요 어 그거 놔두고 와 오세형 냉 한 다음에 지팡기로 빨려 들어간 다음에 파워 퍼프가 뚜두둔 뚜두둔 하고 그냥 캐릭터 소개하고 끝인데 근데 그 안에 영상미가 감성이 있는 거지 요런 스타일이 난 너무 좋아 근토리가 아니라 스토리가 없어 오히려 스토리가 없어서 좋은데 보고 있으면 굿즈 사고 싶어져요 이런 거 뭐 안 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너무 이뻐서 색감이나 뭐 캐릭터 이런 것들이 이거 돈 냄새가 나요 참여한 작가들이 많은 느낌 막 들고 하여튼 좋다 너무 좋다 역시 나의 최애곡으로 뽑은 유진스 나쁘지 않네요 뮤비까지 같이 봐도 그리고 슈퍼샤이죠 다음 2번 트랙이 감성 봐봐 저 자전거에 플라스틱 달린 거 계속 따락따락 소리내면서 봐봐 여기 어디인데 또 뿌티 프랑스냐고 뿌티크 프랑스 그 그런 데 갔잖아 너무 이뻐. 여기도 어디 공원인데 아 뽀르뚜갈이에요? 어렸을 때 소풍 간 느낌 나잖아 솜사탕 먹으면서 나 초등학교 때 김밥 싸 가지고 색감이 크으으으으으으악 아 축구하고있거다 옆에서 애들이 멋있어 잠시만 끊어서 죄송한데 여기에 약간 클링트랙 여기 플로우를 존나 잘 탔어요 이거 극찬 한번만 한번 해볼게요 으흠 으흠 멋있다 진짜 멋있다 나 원래 말도 잘하고 그런데 왜 이런지 I don't like that Something out about your eyes She'll let you know it, you're the top, babe I'm super shy,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it mine, make it mine 널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super shy I'm super shy,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it mine, make it mine 널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super shy You don't even know my name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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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한다 멋있다 보고있으면 멋있어 가장 많이 드는 감정? 멋있다 제가 백화점에 영화 보러 갔을 때 CGV에 1층에 구찌가 있는데 구찌 옆에 뉴진스가 있더라고 근데 옛날에 내가 구찌 그 옆에 모델들을 보면서 와 나도 래퍼로 성공하면 구찌 저런데 올라갈 수 있나? 막 이런 진짜 먼 미래의 곳인 줄 알았던 거기에 뉴진스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잠깐 한 그런 망상? 그런 걸 이룬 사람이잖아 이룰만 하네 멋있다 이거는 근데 보면서 들으니까 더 좋다 집중이 댄스랑 영상이 되니까 뚱 석 아 이거 바이스볼사 거기서 그게 뭐였지? 아 GTA였지 그거 ETA 보겠습니다 아 이거 왼쪽 거 이거 난 이 시간은 은행 터틀러서 정리해 Can we'll back? 받아주면 안 돼 No you better trust it 답답해서 그래 저 안에서 봤지만 없을 때겐 여기저기 눈빛을 불빛네 아주 눈부시게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진짜로 아 이거 보면서 너는 없었던 그날 여진이가 엄청 화났던 그날 지원이 갈친 이랑 여진 그날 괜찮은 언젠가 나가 없이 그날 맘에 멋있는 옷을 입고 그날 heard him say we can go wherever you like baby say the words and move down all I need is you on my side we can go wherever you like I'll be with you what's your ETA what's your ETA ETA 하여 what's your ETA what's your ETA what's your ETA I'll be there right now as I fly on her arm 내가 도와줄게 걔는 걔는 플레이 we be always flying yeah oh oh you you I I I I I I I We can go wherever you like Baby, say the words and move down All I need is you on my side We can go wherever you like I'm with you Watch your 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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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re right now We can go wherever you are We can go wherever you are We can go wherever you are I'll be there right now We can go wherever you are We can go there normalmente Let's do this 어? 어? 어 뭐야? 이게 무서워 어? 뭐지? 이거 스토리가 있나봐 뭐 있는거 같은데 지금? 아 근데 님들 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진짜 개막기였어요 나 바꿀래요 3번으로 영상이랑 보고 내가 느꼈다 듣는걸로 내가 못느꼈었어 시끄럽다고 감히 표현을 했어 나 진짜 병X이었다 눈이 귀 뚫는데 도와줬어 나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 빠바바밤 그게 혹시 테임임팔라 아시는 분? 제가 테임임팔라라는 아티스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뮤비 보는 줄 알았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음악력에 이게 나 시끄럽다고 느꼈는데 이 여자가 처음에 야 빨리와 빨리와 이러고 아이폰으로 전화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딱 바꾸면서 수동 거기서 느꼈어 그 심장 비트가 이러니까 느껴지네 씨발 이거였어 나 몰랐어 이거 듣기만 하거든 보니까 알겠다 하하하하 아니 진짜 씨 아 ETA 진짜 이건 인정이야 아니 뭐 이런 음악을 만들어놨냐 아니 진짜 지리네 아 진짜 테임임팔라 같아 아 진짜 개지린다 오우 오우 다 이게 만들어져 있었구나 쿨위뉴도 설마 다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저는 근데 발라드 느낌 나는 건 진짜 취향이 안 맞아가지고 별로였던 거거든? 요것도 또 다른 느낌 줄 수 있는지 아마 힘들 겁니다 저에게는 아 두 개에요? 어허허허 그래? A과 B가 있네 사이드? 이게 뭐야 또? 어 이분 유명한 모델 아닌가? 뒤에? 오징어 게임 보다 말았어요 거기서 나왔구나 오징어 게임 보다 말았어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아 다르긴 하네 oh you know me like no other 다 표현하지 않아도 similar no other and I think I like your point of view 다시 돌아와도 돼 I don't care what other peoples say 놓지 말아 봐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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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루드가 앞곡에 뒤에 붙은 인터루드였네 이 에이셋의 앞이 아니라 쿨리즈 뒤에 붙어있는 거였네 해석 가능하냐고요? 그냥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나오잖아요 요 그림 큐피드 여기 큐피드잖아 큐피드에 대한 내용이야 얘가 큐피드야 그래서 따라다니고 있어 큐피드에 일을 하려고 근데 현타 존나와 왜냐면 큐피드인데 사랑하게 돼버렸거든 인간을 그거를 보고 그거를 보고 친구 그거를 보고 친구 큐피드들이 뉴진스야 이제 천사들이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흰색깔 옷 입고 천사 친구들 같았어 내 눈에는 멀리서 지켜보는 그래서 아 너 그러면 안돼 너 결국에 어떻게 할라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걱정이 돼가지고 너 그러다 ㅈㄱ해 큐피드는 니 할복 그거 안돼 이러고 있는데 아 맞네 얘기하면서 나도 알겠어요 정리가 됐는데 안 돼 쿨해져야 돼 하는데 쿨해지지 못했어 인간이 되기로 했네 선을 넘었어 벗었어 큐피드의 옷을 그 다음에 B로 넘어가죠 이제부턴 보이게 돼 그래서 인간이 된 거야 그래서 웃고 있어 아싸 나도 이제 인간이다 그래서 찾아갔어 근데 이새끼 화가야 그래서 아까 그 그림 그린 거 얘가 그린 거 그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는 큐픔 헉? 하데스다 하데스가 와서 너 어? 큐피드 너 일로 와 너 나가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인간 세상에서 다 망치려고 신들은 그래서는 안돼 다시 돌아가 니 자리로 그래서 딱 꼬라보는 거야 하데스나 뭐 그런 제우스 하여튼 그쪽 상관 와갖고 야 뭐하냐? 쳐다보는 거지 헉 아 죄송해요 여기 눈을 보내고 있어 너 알지? 뭐 잘못했는지 시방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래서 기억을 지우고 얘를 다시 되돌려놔서 다른 사람한테 빠진 거 아니야? 대충 맞아? 여기 이 장면은 얘가 이제 하룻밤에 그런 일탈을 마치고 친구들한테 돌아왔어 일로 와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천사들이야 이로 해주고 있어 한잔해 즐겼잖아 그래 시발 약간 이런 게 아닐까 뭐 디테일적인 거는 틀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야 이런 건 알아봐야죠 제가 음악하려고 그래도 준비했던 사람인데 음악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중을 읽어내야 되는 게 또 당연한 부분이 있죠 알아내려고 하는 게 또 센스지 겟업 아 겟업이 나중 맨 마지막이에요? 아 내가 까먹었었다 겟업이 마지막에 나온 거고 ASAP이 안 나왔구나 그래서 나나나나나나나 쉐로우 하고 끝나고 다음 주 화요일 공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티저 요거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아 좋아 벌써 좋아 느낌 존나 특이할 것 같아 예 예 아 야 뭐냐 감성 뭔데 감성 지렸다잉 어허 요 감성 개 이뻐잖아 기대가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유진스 감성의 뮤직비디오 마지막 거 빼고 다 들어봤는데 저는 이번엔 버니즈예요 앞으로 저는 유진스 팬입니다 예전부터 말해왔지만 딱 처음에 어텐션? 그거 아이돌 음악에서 처음 딱 만났을 때부터 나는 느낌이 왔었어 근데 이 집도 이렇게 다 좋게 나올 줄 몰랐네 마지막으로 다 조금씩 짧은 느낌이 있었으니까 요거 베스트 트랙 하나 한 번만 더 듣고 감성 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다시 느끼고 싶어 아니 딱 시작하자마자 아까 전에 내가 시끄럽다고 한 게 존나 후회가 되더라고 이 딱 표정 보자마자 기가 딱 어? 쿠앗 빨리 가 후효 이 터질 것 같은 이 여자의 심장이 느껴져요 일단 비트에서 자 오늘 최애도 생긴거 같아요 저 이분이요 혜린님이요 랩을 존나 잘하시는거 같아요 쿨함이 좀 다르다그러나? 존나 쿨해 아니 따라할 수가 없는 쿨함이야 랩한적 없다고? 랩 아까 했잖아 버스 안에서 했는데 랩 맞는데 이분? 이분 맞잖아 다른 사람이라고? 아 맞네 편집! 혜인님이요 아 맞아요 제가 틀리게 맞았어요 편집! 이름을 오늘 알아가지고 입문을 오늘 했습니다 저는 혜인님으로 입문합니다 오늘로써 아아아아아아하이 하하하하하하 하이 다 이쁘다 다 이뻐 잘봤습니다 뉴진스 아 저 이센스 저금통은 예약해놨거든요 그러면 너베이스키 여기 저금통 여기 뉴진스까지 모으는거 però 퇴웍로 cling 조금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